블루산맥 1 서인두제도 자미이카 동부에 있는 산맥 길이 약 50km 최고봉은 블루마운틴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어져 있으며 히스파니올라, 자미이카, 쿠바 등의 섬을 거쳐 데일리즈에 이르는 호상 산맥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 산맥의 남쪽 사면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지리초와 최고봉의 이름을 따서 블루마운틴으로 알려져 있다 자미이카의 수도 킹스턴은 이 산맥 서부의 남쪽 기습 해안에 위치한다 구성,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,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distintos keep those are on the mã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